그들에게는 좀 뺄게 삽입된 거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야? 정적인 존재 엔터티라는 단어는 존재 독립체라는 뜻이야 환경이 정적이라고 보는 게 실수다 Which cannot contribute new bits of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대 As evolution progresses 진화가 발전의 나감에 따라서 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예지는 머마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 뒤의 흐름은 정적의 반대가 뭐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정적인 것의 반대가 뭐야? 가만히 있는 것의 반대가 뭐야? 우리 집 강아지 역동적이십니다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역동적이죠 정적인 것의 반대죠 그럼 여기 뒤에 흐름은 무조건 뭐를 건드려줘야 돼요? 환경은? 역동적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모든 설명이라는 거야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설명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없다 풀 수 있겠지 이 정도 보일 줄 알면 사실 이 정도 보이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못 푸는 게 이상한 거예요 첫 문장 읽고 나서 저거 생각해 줄 정도면 사실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일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답의 근거는 역시 저거를 건드려주느냐 안 건드려주느냐 1번 보자 challenges, 어려움, 도전 아 읽어볼까? far from being static 정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에서 far 멀리 라고 얘기하고 있어 정적인 것과 다르게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and offering new challenges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들을 새로운 도전들을 제공하니까 정적인 거야? 역동적인 거야? 역동적이죠 이거 역동성을 말하는 거야 challenging 한다라는 거는 challenges 한다라는 거는 누구에게? evolving population 지금 진화 중인 개체군들한테 지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개체군들한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for higher organism 고등 유기체들에게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the environment 이 changes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challenges와 맞닿아 있는 단어고요 환경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are those 어떤 변화들이다 produced by contemporaneous evolution of other organism 다른 유기체들의 이 단어도 이제 알아야 되죠 contemporary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동시대적인 다른 유기체들의 동시대적인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들이 가장 큰 도전거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사례가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the evolution of a horse hoof 역시 뭐가 나왔죠? 예시 말발굽이 예시로 나왔네요 그럼 말발굽은 from a five-toed food foot 다섯 개의 발가락입니다 다섯 가지의 엄지 그 토우드는 뭐야 발가락이 만들어진 발이죠 쉽게 말하면 다섯 발가락입니다 다섯 발가락에서 말발굽이 진화했는데 has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이 질주하게끔 갤록 질주하게끔 엄청나게 빠르게 탁 트인 평야들 위에서 하지만 such galloping is of no advantage 자 이 글을 참 잘 봐야 돼 그러한 말발굽 질은 no advantage 어떠한 이점도 아니다 말에게 자 이거 보이니? unless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연결이 되는 거 눈에 보이시지 포식자에 의해서 그것이 쫓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은 즉 동시대적인 다른 종의 진화를 말하는 거야 동시대적인 다른 종의 진화가 뭐니 포식자에 의해서 쫓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은 포식자도 진화를 해줘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말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야 다섯 발가락에서 말발굽으로 진화했을 때 자 논리가 이런 거야 봐봐 환경은 역동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환경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 설명을 왼쪽에다 쓸까? 자 설명을 해 나가는 방법이 환경이 역동적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시를 썼잖아 지금 예시에 뭐가 나왔어? 말 발굽이지 말 발굽은 뭐가 없으면은 포식자가 없으면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얘기야? 포식자가 생겼기 때문에 말 발굽이 효용가치가 있다는 거야 다섯 발가락이 더 편해 얘들아 왜? 물건을 집을 수 있잖아 말은 말 발굽을 가지면서 뭐를 포기한 거야? 물건을 집는 능력을 포기한 거잖아 뛰는 거에만 몰빵한 거잖아 능력치를 그러니까 포식자가 없으면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볼래? 저 말 자체가 환경이 역동적이랑 왜 똑같냐면 환경이 역동적이라는 거는 동시대적인 진화가 만들어낸 변화들이야말로 환경의 역동성을 직면하는 거라는 거야 환경의 역동성을 직면하는 과정이 환경이 끊임없이 종들한테 도전거리를 주고 있다고 했잖아 그 도전거리가 뭔데? 바로 포식자가 된다라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지 말의 효율적인 메커니즘 시스템인데 질주하는 시스템이지 절대 진화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자 이거 가전법 과거 완료 보이나요? 우드 헤브 피피 우드 헤브 피피 보이세요? 가전법 과거 완료죠 절대 진화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except for는 뭐랑 동일한 거야 with out이랑 동일하단 말이야 뭐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 더 팩트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 가능하지 동시대의 다른 유기체 동시대의 다른 유기체의 발달 읽어보면 똑같이 meet meeting predator 고기를 먹는 포식자들이 동시에 진화시키지 않았더라면 뭘? 더 효율적인 사냥 방법을 자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왔어 마지막 문장은 설명 부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요약 설명이 길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고 믿어라? 요약이 나온다고 믿어라 따라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자 따라서 법칙들은 생물학적인 관계에 기반되어진 법칙들은 다양한 종류의 유기체들 사이에서 그 법칙들은 optional optional optional은 선택적인이란 뜻입니다 선택적인 선택적인이란 말이 뭐냐면 버릴 수도 있고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글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봤던 게 뭐야 이 법칙이 뭐였어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즉 역동적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필수적이었단 말이야 옵셔널이었으면 지금까지 길게 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옵셔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secondary라는 표현이 있어 secondary가 뭐야 부차적인 중요한 게 아닌 prime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으뜸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옵셔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 전체에 요약 부분을 망쳐놨다고 우리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환경의 역동성이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왔는데 갑자기 옵셔널이라고 했으니까 안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understanding evolution diversity of life 진화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to which it has given rise to 자 이것도 잘 봐 to는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죠 그러면 given rise to가 뭐랑 동의어예요 cause랑 동의어죠 유발하다 give rise to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유발했던 삶의 다양성 자 질문 여기서 이승은 누굽니까 법책들은 중요하다 진화를 이해하고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유발시켰던 왜 day라고 안 쓰고 이시라고 썼을까 어 대답이 나도 찾고 있는 중 이런거 우리 궁금해 해봐야 돼 뭘거 같아 해림이가 한번 도전 도와줘봐 틀려도 돼 나도 모르겠어 이시 뭐죠 mother nature입니까 mother nature 엄마 자연 거시적인 측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environment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도 뭐 동의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it has given rise to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 다양성과 진화에 대한 이해 즉 누가 준거야 다양성과 진화를 자연환경이 준거잖아 그러니까 맥락성 it은 mother nature environment를 말하는 거라고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인사이트 가볼게요 인사이트는 아까 통년 반박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어휘로 가니까 어때 주제 찾는 거였으면 아까 끝났지 근데 어휘니까 통년 반박의 설명 부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동사 명사 어택은 동사로 봐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형용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요약이니까 반드시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마우스 어디 갔어 자 여기다 두고 왔구나 여기 이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The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and offering new challenges to evolving population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옵셔널이 아니라 이 법칙들이 지칭하는 게 뭐냐면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운 도전거리를 준다라는 말 자체가 로우스로 지금 압축이 된 거니까 당연히 로우스는 중요하도록 끝나야지 지금 무슨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너네한테 어떤 의도인지 알겠지 단어 아니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이 아니라 뭐를 물어보는 거야 너 옵셔널이라는 단어 의미 뭔지 아니 그러니까 9월이니 6월이니 이거 평가안이라고 해봤자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문은 좋은데 너무 아쉽죠 수능으로 보기에는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느낌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수능은 이 단어는 쉬운데 명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주어가 겁나 난해해요 그 주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출제 포인트가 단어로 변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수능은 그냥 이해 안 가면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면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영어 선생님 할 거 아니니까 자 우리 4분만 쉬었다가 4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4분만 쉽시다 그리고 현이 형이 오늘 몇 시까지 가야 돼?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돼? 몇 시에 나가야 돼? 그거만 알려줘 4시? 4시? 어 알았어